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현장 회복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현장 회복의 주역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이란 무엇이냐 금요일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회복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회복의 주역 현장 회복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인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회복은 아포카디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전 상태로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상태로 존재하는 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현장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불신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을 받은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절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는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충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져 현장에 많은 분들이 유리방황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원래의 상태로 이 불신자들 또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매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 그러므로 다른 것 할 것이 없어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만 가면 어두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며 모든 흑암은 반드시 물러나고 그 현장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제목처럼 이 시대의 주역이 현장 변화의 주역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흔들리거나 우리가 실패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 따라가며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는 현장 회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과 신분으로 현장에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현장 회복의 주역으로 견고하게 서시는 절대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의 회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사네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있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응답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즉시로의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즉시로의 순종이 필요함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즉시로의 순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자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들을 통하여 현장 회복의 주욕으로 사용하시기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우리 예원의 모든 전도자분들도 각자의 단란트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각자 여러분을 부르실 때 즉시로 응답하며 순종하시는 현장 변화의 주욕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현장 회복의 주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현장 회복이죠. 오늘날 교회들마다 전도가 되어지지 않아 교회들이 침체되어가고 있고 또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로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여러 갈등, 원망, 시기, 질투, 이간, 정제들로 많은 요소들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구원인 전도성교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 싸우고 또 시험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 전도성교는 생각할 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현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속에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237나라 5천 종족 보고만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스타트만 202호를 통한 또 우리 교회 장막터를 넓히는 3인 1조 운동 또 지역의 장막터를 넓히는 4천망대 운동 또 237 장막터를 넓히는 237 치유 운동 또 골육의 장막터를 넓히는 골육 전도 운동 속에 여기에 계신 예원의 모든 전도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한 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함으로 전도선교회 미션을 감당하시는 예원의 변화 주역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 현장을 회복했다면 그 다음은 전도자의 회복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을 보면 전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하면 전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선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을 먼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은 전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각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 선포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허브가 되게 하리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전도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과 또 여러 여러분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이 현장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말씀 붙잡고 전도석교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생각 또 나의 기준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빛의 잔여의 정체성으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를 체험하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현장 변화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도 현장의 회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 싫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명의 제자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열두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 싫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제자 훈련이란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죠. 제자, 제자를 키우는 건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며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잠시 왔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병이 치유되고 생계 문제가 해결되면 본인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이 사람들은 떠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공생회를 마친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도자로 또 전도자로 일꾼으로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도록 그 어떤 방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훈련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보고 배웠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말씀을 통하여 먼저 빛에 잔여나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며 복음의 비밀을 먼저 우리가 알고 누리며 현장에 선포하시는 절대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의 비밀 예수 그리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구원받는 또 우리가 빛에 잔여나는 그 언약을 우리가 먼저 알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일정한 훈련이 끝난 후에 그들을 내어 보내어 전도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둘째가 제자들의 중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아가기 위한 또 장막터를 넓혀나가기 위한 사회계였던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로를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현장에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전도, 선교와 상관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도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선교의 확신에 대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절대 제자를 만난다는 그 확신의 기도 또 만나게 해달라는 그 확신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 우리 대만 캠프와 멕시코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현장에서 멕시코 현장과 또 대만 캠프 현장을 놓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그 현장에 임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 3, 7나라 5천 종족 보고만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예원의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귀신을 내어 쫓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 부여된 수단이었었죠. 이것은 당시 상황에 복음 전도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 복음을 확중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말씀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장을 보게 되면 많은 불신자들이 사단에 만들어 놓은 올무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매어 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 4등전 13장, 16장, 19장에 무성문화와 점술문화와 우상문화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하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경제 어려움으로 시달리며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문제가, 이 고통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묶여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주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무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요. 우리 결론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저희들에게 감당하라고 저희들이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각자의 달란트대로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 가지 않는 곳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땅 끝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현장에 전도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이 시급성을 가지고 현장에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어 능력을 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또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급성을 가지고 이 현장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며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 어두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어 흑암의 현장에 갇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현장 회복의 주역들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